그대들은 어떻게 공시를 볼 것인가 라고 헤드라인을 뽑아주셨더라구요. 오늘은 장우진 팀장과 함께 공시를 보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간의 사극 버전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주셨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보니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대동과 가온칩스를 살폈는데 대동에 대한 수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실적으로 10% 미만으로 잡혔기 때문에 공시가 아니라 기사로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공시를 보는 방법들을 우리가 놓쳐서 잘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어떻게 또 관련 팁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공시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주식을 왜 사시나요? 주식을? 네 사는 이유. 왜 살까요? 그들의 성장성? 주수가 되기 위해? 아니죠 돈 벌려고 사죠. 돈 벌려고 사죠. 그러지 못해서 좀 슬픈 날이 많지만. 돈을 벌려면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오르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오르려면 이 주식이 싸야지만 오릅니다. 그럼 이 싸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 대비해서 싼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러면 싼 거죠. 두 번째는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 대비해서 저평가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일부러 연말 때쯤이니까 일부러. 미래 가치가 성장하는 걸 어떤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이 중에서도 그러면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걸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고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공시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공시 중에 하나가 실적 공시죠. 실적 공시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게 실적이 성장 하나를 봐야 되는데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기사를 보고 전연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다고 했을 때 매출이 얼마만큼 성장했어. 예를 들어 매출이 50% 성장했을 때 영업이 200% 성장했을 때 좋대. 사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러면 맞냐라고 봤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죠? 두 가지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실적이 있어서는 계절성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할 때 아이스크림 가게는 여름이 매출이 많고 겨울은 매출이 확실히 적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 일단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분기별로 봤을 때 봄 대비해서 여름이 실적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계절성 때문에 좋아진 거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이게 또 보면은 이 계절성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전년동기 대비해서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분기가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4분기가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200% 성장했으니까 좋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200% 성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1분기는 400% 성장했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200%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봤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거를 봐야 되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흐름 자체가 성장률이 더 올라가는지 성장률이 둔화되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을 단순히 숫자로만 봤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흐름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미리 다 읽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적 추정을 통해서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이미 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냐 낮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이걸 추정해서 주가는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후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컨센서스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게 왜 좋아졌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왜 좋아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사후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가를 싸다고 판단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공시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맞는 투자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적을 보는 건 중소형주가 더 좋고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보면 실적이 어느 때 많이 반영이 되느냐 1분기 실적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요. 개인적으로 경험 측으로 봤을 때 1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순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특히나 상반기,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이제 신년이 시작된다고 할 때 새롭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은 그 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고꾸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이 실적에 대한 반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 공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 특히나 4분기 연간 공시보다는 1분기, 그러니까 5월에 나오는 1분기 분기 보고서를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후적인 확인, 어떤 공시를, 어떤 실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분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 대한 주목할 부분들 지금 짚어봤는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수주, 시설 투자 이런 게 또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서 시세에 반영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또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것도 이제 사후적으로 봤던 게 실적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수주나 시설 투자 이런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회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건데 이 수주도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한 가지는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고 해서 공급 계약 공시가 따로 나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에 수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수주 잔고를 일일이 손으로 이제 엑셀이나 이런 곳에서 기입을 해서 수주 잔고의 추이를 확인하면 앞으로 이 수주가 기반이 돼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이거는 네이버나 이런 FM 가이드 쪽에서 정리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귀찮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를 꾸준하게 체크하는 분들이 있고 수주 잔고를 통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냐 왜 수주 잔고가 올라왔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적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헷갈리는 게 수주 공시입니다. 저도 사실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많이 사실 집중해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주가 어떻게 되면 좋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수주가 당연히 크면 좋습니다. 그럼 크다의 조건이 뭐냐죠. 금액?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냐 작냐는 판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조만 큰 건가요? 기업에 따라 또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뭔가를 비교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비교 대상은 매출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주액이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나왔는데 작년 매출이 5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주가 큰 거냐? 이게 또 애매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1조 원이 몇 년간에 걸쳐 나오느냐에다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1조 원의 매출이 몇 년에, 연환산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매출이 2년에 걸쳐 나온다고 하면 5천억이잖아요. 1년에. 그런데 작년 매출이 5천억이었다고 하면 작년 연간 매출만큼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대동소위한 거네요. 대동소위가 아니죠. 이 한 건의 수주가 작년 매출만큼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 때에 나온 거니까 엄청난 매출이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어진 거다. 예를 들어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지보산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가 작년 몇 년간 매출만큼 나왔다, 수주가. 그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이니까. 그런데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갑자기 작년 연간 매출만큼이 더해졌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신 시스템이 그랬었는데. 원래 이 회사가 자동차 전동, 자동화 라인을 만든 회사예요. 시펠트랑. 그런데 2차 전지 조립 라인으로 2,600억 규모의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매출 대비에서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간 매출이었어요. 신규 사업에서의 수주가 1년간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건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수주 공시 이후에 100%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원은 공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얘기 들었던 대동이 있죠. 대동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수주가 3,500억이 나왔는데. 유럽의 기존 매출이 한 7,800억이기 때문에. 이 유럽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는, 적어도 2배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한계가 뭐였냐면 유럽 매출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 매출이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크지 않아서. 대동에 대한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 유럽 매출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 동략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공부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였죠. 네. 그리고 가온칩스도 예시로 한 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가온칩스는 조금 다른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수주 규모가 크면 좋다 했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기존에 없던. 이거 가온칩스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걸 먼저 얘기 드릴게요. 잠깐.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시장을 먼저 확보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방산이 그런 거예요. 방산은 원래 내수형이었단 말이에요. 국내에만 공급을 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신공하면서. 전체적으로 군축 기조에 있던 전 세계 시장이 갑자기. 어? 갑자기 군비 경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축 경쟁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군축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설비가 없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건 새로운 고객이 확보된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였냐면 재룡전기인데 작년이었어요. 재룡전기가 작년 5월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한 번 썼었는데. 이 회사가 10년간 수주 공시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10년간. 10년간 3개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21년 말부터 22년 4월. 4개월 동안 수주 공시가 7개가 나왔어요. 그것도 미국 향으로. 그러니까 이건 뭔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에 글을 썼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변화 기술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면서 재룡전기나 HD 현대일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갑자기 지급과가 주어졌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서 미리 시장을 읽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스터디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까지 주가가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기와 방산을 얘기 드렸는데 두 개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방산은 뉴스를 통해서 이 수주가 나올 걸 미리 다 확인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주를 통해서 이 시장을 미리 읽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기 쪽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굉장히 편한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 조금 덜 됐으니까요. 그렇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고 사셔야 되는 거고 이 변화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보고 스터디를 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수주, 연 매출로 환산을 해서 기업의 매출에 대비해서 그 수주량이 큰지를 일단 확인해야 그게 호재인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 등 이러한 신규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는 걸 수주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확장성에 대한 미리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수주 공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까지 한번 점검을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가온칩스가 방금 말씀해 주신 건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A직 관련돼서 주문용 반도체 지난주에 수주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수주였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었고 고객사가 주요 고객사가 텔레칩스와 넥스틱이었는데 이번에는 A직 관련돼서 AI 관련된 반도체로 신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시장, 신규 고객이 확보됐잖아요. 거기다가 이 수주 규모 자체도 텔레칩스보다 훨씬 컸거든요. 이 텔레칩스와 넥스틱만 가지고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신규 고객이 붙으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틀 만에 20% 이상 올라와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주를 체크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기업의 수주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방금 방산이나 재룡전기나 가온칩스는 원래 했던 비즈니스인데 고객이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DIT입니다. DIT 같은 경우는 원래 검사 장비를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제조 장비 그중에서도 HBM에 언힐링을 들어간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언힐링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가 있으면 불순물을 진입해서 반도체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불순물을 진입하면 안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해서 안정화되는 장비가 언힐링인데 이 장비가 SK하니스는 없었어요. 삼성에는 이용기 테이크니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 DIT가 새롭게 SK하니스를 뚫으면서 이 시장을 뚫었으니까 신규로 들어갔으니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원래 없던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DIT 주가도 이 수주 공시 이후 7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수주가 나오면 이 수주 자체가 신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붙일 수 있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주에서는. 네. 사실 저희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주를 볼 때 그 숫자에 크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 숫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안목, 키우는 법을 지금 이렇게 함께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기업을 통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볼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수주 잔고인데요. 수주 잔고를 보면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회사의 업별로 어떤 사업부별로 수주 잔고를 점검해 주는 것들,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V1TAC을 이번에 갖고 오긴 했는데 V1TAC 같은 경우에는 오토 관련된, 로봇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로봇 관련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수주 잔고를 통해서 보이거든요. 한번 직접 점검해서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앞으로 이 로봇 사업이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비나 분방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수주 잔고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 케이스다라고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수주 잔고 이야기할 때 사실상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FN 가이드나 많은 기업 분석이 이미 증권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 중소형주는 소위 말해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V1TAC의 수주 잔고 역시 그렇게 다 공시를 통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엑셀을 통해 만든 자료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팀장님 말대로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정말 내가 발품을 팔아서 꾸준히 체크를 해야만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니까요. 그런 수주 잔고를 또 체크해보는 것도 정말 유효한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일단 시설 투자 공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규 시설 투자라는 공시를 통해서 나오는데 시설 투자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건 미공개 중요 정보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대한 건 미리 많이 얘기를 해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시설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으로의 신규 시설 투자가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트로니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캠트로니스가 시설 투자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반도체 투자였고 하나는 OLD 투자했어요. 그런데 OLD 대면적 투자는 이미 시장에서 알려졌던 재료였고 올해 이게 발표되고서는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EUVPR의 원소재인 PGMEA라는 걸 들어가는데 이 증서를 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원래 기대됐던 게 있었던지 그러니까 이전에 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기사를 통해서 시설 투자가 미리 기대가 됐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신규로 더해지는데 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키워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신규 고객사 그리고 새로운 사업료. 그러니까 의외성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미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M&A 공시는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M&A 공시도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팔리는 게 있고 내가 사는 게 있고 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살 때 내가 살 때는 이 회사의 실적이 나의 실적이 얼마만큼 더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사전 대립이 있었는데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영업이익이 한 5, 6배 정도 날 거라고 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으니까 5, 60% 정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의 비즈니스 대비해서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밸류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실적이 실제로 나오면 장기적으로 말할 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회사 설립이나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시설 투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영향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각을 통한 케이스가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매각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최근에 미텍이나 이어플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바이오 회사한테 매각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급등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이 회사를 가져가면 영업력이 좋아지니까 글로벌로 매출이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M&A가 무산되면서 주가가 빠져버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M&A에 대한 판단 여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꼈을 정도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